저녁래요 저녁래요 잘못 들었을때 소리를 줄일것인가 왜이래 이거 다음차랑 관계만 유지되는데 왜이래 이거 헷슬라 똑바로 오대 엘론 듣고있나 오후 처음에 방역하는 중 자막분도 저녁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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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몰로 3몰로 아, 누르면 이거 아, 그리고 가운데가 있겠어서 네 앉을만해요? 조금대 그럴래요 앞에 앉아 봐, 제가 2호는 괜찮아? 아, 3호는 생각보다 엄청 좋은데? 아, 엄청나 아파 근데 앞에 좀 땡기면 탈 만은 않죠? 찢어졌습니다 펜트 바로 나와 저, 이 모니터 큰 거 보세요 야 이렇게 이 정도 크면 진짜 컴퓨터 모니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화면 크니까 진짜 대박이다. 보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사고가 헌신 안 날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 X.. 근데 이거 이렇게 나는 거? 아우디 뭐.. 아우디 전기차보다는 나으니까. 이 미러로 볼 필요가 없겠다. 야 근데 스크린 큰 거 진짜 저도 핀하다. 시원하다 그제 기분이. 그리고 이게 훨씬 밝으니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다. 근데 옆에 이거 잡는 게 없나? 근데 왜 이거 손잡이를 안 만들었지? 일단 승객 입장에서 제일 그런 게 오른쪽이 손잡이가 없어. 썬바이저. 아 이거를 뭐. 썬바이저. 이렇게. 아 앞으로요? 이런 식으로. 진짜. 아 근데 위에 개방감 좋긴 하다. 아 그러네. 짝이 흘려있네. 오토파일럿을 손을 완전 뛰면은 그걸 몇 번 경구를 무시하면 그게 그냥 꺼진대. 저번에 우리 브랜드 씨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이런 거 다 나오는. 다 인식하는 거 진짜 신기하긴 하다. 네. 옆에 조그만 것까지 다 인식하네요. 저 스탑 자. 스탑 저것도 인식해가지고 스탑 사인으로 퓨션 표현을 하잖아요. 어. 제가 확실히 좀 크고 무겁다는 게 느껴진다. 저거 진짜 좋은 거다. 네. 노면 소음이 진짜. 최소화한 것 같아요. 아 이. 갬성이 있네 갬성이. 앞에 소재는 좋아? 만져와봐. 앞에? 여기 여기? 어. 그냥 가죽인데? 그 밑에는 카본이야? 그 밑에는 다시 가죽? 카본 아니야? 아래는 다시 가죽. 카본 모양. 카본 모양 플라스틱. 어. 뭔가 플라스틱이야. 어스크! 플라스틱을 써? 1억짜리. 야. 이거 스웨이든 척하고 거의 다 그냥. 얘 만 좀 스웨이든. 얘는 그냥 다 플라스틱. 얘는 도로주행 자유로 안 돼요? 해보려고. 어. 어. 거기에. 오토파일럿. 어. 어. 되는거 같은데? 어. 지금 오토파일럿? 시작했어. 오케이. 선만 대고 있습니다. 왜. 빨리 가. 과연 우회전을 할 것인가. 1억인데 해야지. 근데 그 옵션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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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알아보나? 어. 이거 알아본 거 있어. 아. 역시 자연수의 1인자. 아직까지 완벽하다. 어. 횡단보도도 알아봤어. 자. 신호 캐치해서. 어. 신호 봐봐. 그린라이트 봐봐. 아. 파란불. 캐치했어. 근데 한번 타쳐 치즈기 해야돼. 아. 티널 때마다. 그거야. 아. 앞에 차를 과연. 인식을. 했죠? 자. 30마일 무관해서 35마일로 달리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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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티켓. 티켓팅 안 당하죠. 5마일 오버인데. 5마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화가 난 경찰이면 또 모르겠네. 아니요. 아니 되게 잘못되어 있네. 여기 35로. 30인데. 35로 돼있나. 30식을 잘못하고. 어. 제가 지금 물려있는데 과연. 이탈 진행할까요? 아. 오. 오이씨. 와 이거. 하하하하.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이씨. 오토파일럿은 아직 안돼요. 진짜. 오토파일럿 갈길 벌었어요. 오. 깜빡이 나오면은. 자동으로 가요. 되게 어그레싱하게 들어갔어. 차가 비어있으면. 여기에서 나가면 계속 빅진만 하는거지. 빅진만 할 것 같아. 니가 정 안하는 것 같아. 리빙게이션은 오토파일럿. 네. 아까 그걸 해야지 우회전을 할 것 같은데. 아. 아. 카물럿이 할 것 같아. 오케이. 어. 된다 된다. 됐어. 오 이제 내비게이션. 이제 그 했어. 내비게이션은 오토파일럿. 여기 딱 떴다. 그지? 응. 빨간불. 오케이. 자 갑니다. 빨간불. 얼마나 잘할 것인가. 어. 왜 이렇게 감탄. 빨리해. 쉽게. 아. 사람보다 조금 더 어그레싱한 그런 느낌이에요. 테슬라가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한건지. 살짝살짝 오른쪽에. 차선이 잠깐 넓어져서. 어. 잠깐만. 너 회전 안하냐? 멍청한다고 하고 있네. 우회전을 못하네요. 우회전 안해. 안해? 아 씨. 자 오토파일러지. 우회전을 못합니다. 자자. 아 다시. 자. 형 제로백이라도. 아 씨. 제로백 이거 해. 제로백 하나도 의미가 없는 차인데 이거. 오우. 제로백. 확실히 군뚜네. 앞에가. 어. 좀 군뚜는 느낌이네. 근데 요즘. 내가 M4 자주 타다가 이거 하니까. 감동이 전혀 없네. 오. 메인 체인지. 알았어. 그래서. 아 오케이. 가고 싶어하고. 넣어주면 가네. 그러네. 오케이. 이제 가봅시다. 자. 들어가 들어가. 어. 그렇지 그렇지. 뒤에까지 인식을 하고 가는 거 같아. 그렇지. 깜빡이라도 넣으면 안전안전 확인하고. 뒤에 차가 오는지. 그렇지. 만약에 내가. 이 차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바로 안가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자리가 나면. 아. 확보가 되면은. 아. 오케이. 편하네요. 안전하다. 일자리를 잃으시겠는데요. 아. 그래도 아직. 오토파일럿은. 아까 본 것과 같이. 우회전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자. 손만 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가지. 괜찮아. 괜찮아. 안전거리야 이거. 나도. 안전거리가. 안전거리가. 이 앞에차가. 무서워서. 지금. 피했거든요. 오른쪽으로. 엄청 어릴수가. 근데. 이거 괜찮은 거야. 이게 테슬라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 운동은 진짜 사고 났는데 나도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가있지 요새 이거는 테슬라의 자신감 어쨌든 컨트롤 하고 있어요 메인 체인지 컨펌 하래 오케이 오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자율주행을 잘하긴 잘한다 이런거는 잘하는 거 같아 여기서 우회전 잘하면 내가 인정한다 진짜? 한번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뒷통수 치는 게 AI에요 뒷통수 친다고 AI가? 어 여기 막 파란불 파란불 이거 봐 여기 이거 왜 이러죠 이거? 어? 어 그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오오오 판다 판다? 빨리 나 하나요? 저 어네이블 떴습니다 응 아라파야가 어네이블 떴습니다 난 1억 주고 이건 살 정도는 아닌 거 같아 아직 이게 서머니 소환하는 건데 에이아이가 이제 땅 하고 여기 소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슬하다 속도를 줄여 하면서 드립입니다 80년대 세계 사이버 포블러의 배입니다 아